몇 번 해봐서 괜찮을 것 같애, 처음이면. 목 다치면 어떡해. 얼굴 봐, 안 되잖아. 자기야, 자기야. 나도 괜찮아. 본인이 하는 건 괜찮을걸요? 저렇게 하나도 되는 것 같아. 잘 안 돼? 응. 힘들어, 리노. 원래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거야, 지금. 이게 팔 힘으로 이렇게 다리 돌아가는 힘으로 넘어가는데, 얘는 지금 목의 힘으로 넘어가니까 이게. 오이고. 나도 하트 있다? 승허씨는 아들이 좋아요, 딸이 좋아요? 딸을 키워봤어요. 아들을 좋아해요. 아들이 좋아요. 저랑 놀 수 있잖아요, 크면서. 아니야. 형어랑 똑같은 힘이야. 아니야, 골수, 보수라서. 골수, 보수라. 골수, 보수라. 그는 이 틈을 키우겠다고. 그는 그가 나의 부부인데,